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음성변질로 통해서 심심하니까 더빙 같은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니까 왜 고음이어야죠 약간 좀 엄마 집이 안나와요 우리 집이 안나온지 모르겠어요 집이 고생됐나? 아니 원래 도닫었나? 아니 그게 진짜 우리 집 어머 얘야 내 어머 얘야 너 나 퉁퉁해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살쪄가지고 500kg 나갔어 그런단다 엄마 살 빼라고 했잖아요 왜 안빼요 안빼니까 우리 집 집이 안나오잖아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알겠나요? 헝 몰라? 어 그래 버거웠지 비켜 내 개방없는데 왜요? 아 아저씨가 공룡인데요 6천만 년 전에 죽어가지고 죽어갔습니다 오리구요 네 감사합니다